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 새 수장으로 50대 중반의 구현모, KT 커스터머 미디어 부문장이 내정됐습니다. 하나와 현대자동차그룹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을 뒀는데요. 기업 연말 인사 소식, 김동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KT부터 한번 짚어보죠. 구현모 사장 선정의 배경이 뭡니까? 구현모 사장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이 평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4년생인 구 사장은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다음 최근 경영지원 총괄 등을 맡아서 회사 전반을 두루두루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구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내년 1월에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0대 중반인 회장이 내정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 회장 내정자에게 쉽게 말해서 KT의 미래를 맡긴 건데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KT는 현재 통신 이외의 새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은 OTT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 등에서 인수합병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KT도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화그룹 한번 살펴보죠. 한화가 전략부문을 신설했는데 김동관 부사장에게 자리를 맡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관 부사장은 알다시피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데요. 한화솔루션의 전략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한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주사 한화의 전략부문장까지 겸하게 되면서 3세 경영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은 현대차그룹도 임원 인사를 통해서 미래 대비에 나섰잖아요.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재무통으로 분류되는 현대차증권 이용배 사장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또 재경본부장을 역임한 최병철 현대차 부사장에게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를 맡겼는데요. 재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과 내실 경영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또 성과와 역량 중심의 40대 여성 인재를 임원으로 발탁해서 미래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